음? 낯선 향기가 느껴져? 낯선 향기 애기 어디갔지? 아기 어디갔지? 아니야 아니야 베리베리 베리야 어? 여기 밑에 있었는데? 어디로 갔지? 이쪽으로 숨었나? 여기 틈이 없는데? 어디로 갔네 오오오 야 여기 숨어 있었어 아이 쪼끄매 어떡해 베르는 약간 긴가민가 한 것 같아 고양이냄새나지? 너무 진짜로? 하하 고양이냄새나지? 이 동장이 제일 냄새가 많이 나나보다 아기 왜 야 니 동생이야 밥 먹었나? 밥 먹었나? 오오오 밥 조금 먹었다 여기도 뭔가 헤집어진게 왔다간 느낌인데 오오오 쉬했어요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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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쉬했네 적응이 좀 빠른데? 으아악 오오오 쉬했어요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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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나요 책상 밑에? 으아악 안녕 수고 있어 먼지만 쌓인 홈캠 설치하려고 나왔더니 들어왔더니 베르가 여기로 나와있네요 베르 냄새나? 거기 새끼 고양이 나와있을텐데 베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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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날 내가 아까 뿌려놓은 사료 먹고있어 와 거의 나직 뿌리는건데 식탐이 강하다더니 이녀석 아이보다 많더라구만 다음날 사료 계속 먹는데 너무 예쁘다 진짜 조금만 더 그러게 파악하는 줄 알았어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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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사료 먹으려고 쫙쫙쫙쫙 다음날 다음날 얼굴을 맞았어 안 먹고 싶나? 배고파서 늘 힘이 없나 뭐야? 다 갈고 있다 배고팠나 다 갈고 있으나 배고팠나 봐 말한거 듣고 있어 어? 뭐야? 아빠 왔다 야 이제 다시 쏘자 저 영화까지 나왔었는데 허팝 이러고 다음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